제6. 회상편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는 대전은 한밭이라 40. 서해안 간척사업이 진행되면 중앙지가 될 것이니 교단의 전진 교화기지로 삼고 넓고 크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하셨나니 장차 익산은 내 총부로 정하고 대전은 교화, 훈련, 본공, 경제의 중심이 되는 외총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니라 40. 교사 대산종사 상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1. 우리가 먼저 상의 도를 개척하자 2. 자리 이타로 공생 공영하자 3. 상부상조로 서로를 살리자 4. 활선으로 활불이 되자 5. 이론주의로 세상에 봉사하자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4. 원덕회는 이름 그대로 원불교의 덕을 베풀고 실천하는 모임이니 5. 정의가 소통되어 영겁의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할 것이오 5. 맑은 덕, 밝은 덕, 바른 덕을 표준하여 그 덕을 갖추는데 힘을 모으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모든 교육기관은 도학과 과학의 병지를 목표로 세우고 교육과 교화의 터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며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를 책임지고 양성에 나가야 하느니라 43. 또 종교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론 문화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국내외에 선악대학을 설립하며 기성인재를 수용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니라 43. 대산종사 교단의 체제 확립에 44.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교단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45. 교단 만 대가 밝을 것이라 45. 근본이 서야 도가 살아나나니 45. 근본에 바탕하여 힘써 행해야 하느니라 45. 교단의 근본은 대정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교법이니 46. 공부를 위주로 하여 교화가 따르도록 하고 47. 교화를 위주로 하여 사업이 따르도록 하며 47. 사업을 위주로 하여 인류가 따르도록 하고 48. 인류를 위주로 하여 사생이 따르도록 하라 49. 가르쵘다 51. 가사b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조화를 이루며 큰 나무를 키우듯 우리도 교화, 교육, 자선, 훈련, 후원, 생산의 6대 기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단을 키워야 하나니 어느 기구에서 활동하든 전체를 자기 몸으로 알고 교단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일 한 기구에만 국한되어 다른 기구를 모르면 이는 부분 전무 출신이여 전체 전무 출신은 아닐 것이니 교단이 발전하려면 전체가 발전하고 성공해야 하느니라. 45. 대산종사 교단의 6대 기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반백년 성업을 맞이해 교화, 교육, 자선의 기구에 다시 훈련, 후원, 생산을 더하여 6대 기구를 확립해야 하나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지, 유경, 요양, 교화, 봉공 등 5대 재단을 확립하고 대선원, 대학원, 대병원, 대농원, 대공장, 대기업 등 6대 기관을 설립하여 대종사의 정신을 구현하는 표준 도량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또한 교화와 아울러 수도하는 교단, 교육하는 교단, 생산하는 교단, 훈련하는 교단, 봉공하는 교단으로 틀을 잡아야 하나니 이 모든 것이 확립될 때 우리의 교화활동은 더욱 큰 빛을 발하게 되리라. 46. 대산종사 교단 3대 설계 특별위원회에 유시하시기를 교단 2대를 청산하고 3대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종사께서 이시하신 4,500년 결복의 초석이 되길 염원하며 다음 몇 가지를 부탁하느라. 첫째, 개교의 동기는 우리 회상의 한결같은 목표니 항상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오. 둘째, 이론의 원만한 신앙과 수행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이오. 셋째, 4,500년 결복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교단의 성역화 달성에 있으니 모든 제도와 조직과 행정은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와 재생의세와 성불재중의 이념을 실현할 것이오. 넷째, 교단 행정의 합리화, 조직화, 과학화와 함께 수도인의 분분인 신앙과 수행의 정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오. 다섯째, 모든 면을 개방하고 폭넓고 평등하게 수용하여 공생, 공영, 동고, 동락, 합심, 합력할 것이오. 여섯째, 중앙총부는 신앙의 중심체요, 법륜상전의 대성진이 총부중심제와 교구기관의 자치제를 잘 살리되 중심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초창기의 가족적 분위기를 수용했으나 이제는 이단치교의 법치교단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느니라. 이단치교의 법치교단체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단치교의 법치교단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단치교의 법치교단체를 확보하는 것은이니라. 47. 대산종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8. 우리 교단의 위대한 힘은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의 희생공공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49. 우리의 한 마음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지고, 우리의 한 마음이 살아나면 교단이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하여 50. 투철한 서원과 신성과 공심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굳게 뭉쳐 교단의 앞날을 책임지는 주인공들이 되라 51. 우리가 주세부리신 대종사를 만나 제도받지 못하고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52. 영생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달아 큰 서원에 바탕한 교리 훈련으로 더욱 용맹 정진하여 영생을 일관할 보훈자들이 되라 48. 대산종사 소태산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49. 성지장험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손댈 것이 없도록 긴 안목을 갖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하라 49. 배종사께서는 앞으로 큰 사업가들이 나와 백년, 이백년 걸릴 일을 일시에 해낼 것이니 50. 조불조탑이나 허장성세에 힘쓰지 마라고 하셨나니 51. 외형적인 장헌보다는 교단을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하는 데 힘쓰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51. 이런 문화는 새로운 문명세계를 열어갈 문화니 51. 어두운 시대에 닫힌 문화가 아니라 밝은 시대에 열린 문화로 52. 종교, 사상, 정치, 예술 등이 서로 넘나들고 하나의 정의가 무르익는 문화며 52. 도학과 과학이 평진하고 영육이 쌍전하며 52. 동정이 한결같고 이치와 일이 아우러져 은혜와 평등과 진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문화니라 52. 이러한 천지도수에 부응하는 문화라야 미래 세계에 존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3. 새 세상 건설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므로 54. 이런 문화를 개척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 철학을 소유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느니라 54. 우리의 법신불 이론상은 불멸불우의 예술이요 문화상징의 극치로서 55. 이 자리를 깨달아 밝히신 대종사와 55. 삼세 재불재성의 성전 또한 부루의 창작품이니 55. 이 거룩함을 말과 글로, 노래와 춤으로, 그림과 극으로 꽃피워 55. 이런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노라 50. 대산종사 청운회 도덕 발양대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큰 규화와 큰 활동과 큰 인격의 문호를 열어놓아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진리에 바탕한 큰 조직으로 교화하고 50. 정정에 바탕한 넓은 활동으로 보온하고 51. 산업에 바탕한 탄탄한 실력으로 큰 인격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51. 참다운 실력이란 영육을 쌍전하고 이사를 병행하는 것이니 52. 우리 모두는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으로 두루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51. 참다운 실력입니다 53. 강릉 54. 강릉 55. 강릉 54. 강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일 대산종사 원기 73년 법의 사정 결과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출가위와 대봉도 대호법이 사정된 것은 우리들이 대종사와 정산종사 그리고 진리와 일체 동포에게 크게 보온을 한 것이니라. 이제 3대 내에 열의 위 몇 단을 탄생시킬 기초가 탄탄해졌나니 2대 말에 법훈자들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한 대가 늦어졌을 것이므로 교훈을 열고 대훈을 받는데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니라. 나는 자나깨나 내 몸에 병도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했나니 이는 바로 대종사와 정산종사와 3세 재불재성이 영생동안 올린 염원이오 일체 중생이 손모아 기도하고 기대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러한 일이 일대겁을 통하여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야 법을 위해 몸을 잇고 고흥을 위해 살을 벌이는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뒤바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제주에 불과할 뿐 중생의 기질을 변화시켜 산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일은 정법 회상과 정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53. 대산종사 수계 농원을 왕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54. 이 땅을 대종사께서 마련해 주시고 정산종사께서 지키라 하시며 앞으로 이 땅에서 많은 불보살들이 큰 서원을 세울 것이라 하셨으니 장차 이곳을 교단 만대의 인농과 법농의 산터전으로 삼도록 하라. 54. 55. 대산종사 2대 말 총회와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55. 이루어는 대도니 대도 원성에 서원을 세우고 56.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니 열의 탄생에 서원을 세우며 56. 용광로에 들어 삼세 업장을 녹이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서원을 세우라. 55. 대산종사 시자에게 대사식 법문 초안을 읽게 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56. 내가 요즘 몇 차례 밝힌 것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빠졌나니 56. 그것은 숭덕 존공의 정신을 더욱 진장시키는 일이라. 57. 이는 새 종법사 추대 후 교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57. 따라서 신성과 서원이 나날이 살아나 이런 대도의 해명을 온전히 받들고 58. 이 법통을 누만대에 이어갈 큰 도인을 많이 배출하도록 법풍을 진장시켜서 58. 교단의 정신적 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하느니라. 88. 교단의 정신적 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